1, 2, 3 정우는 피다노 풍선 이거 좀 만져봐 지우는 우유름 딸기를 좋아해 엄마는 늘 요리초구수 지우 봐 지우다 사소한 얘기가 있어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어 1, 2, 3 나 옆이 치고 꽃이 피네 시간은 가고 우린 기록해 추억이 쌓이는 이곳에 놀러와 오늘 참 좋을 거야 예예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정우지우가족TV 안녕하세요 정우지우가족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WMD님께서 저희 채널송 너무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WMD님 채널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! 추억이 쌓이는 이곳에 추억이 쌓이는 이곳에 놀러와 오늘은 참 좋을 거야 예예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정우지우가족TV ically 뻔한